우리의 마지막 날 떠나려고 하니까 날씨가 엄청 안좋아졌어 빨리 떠나라고 미련없이 떠나가는 소리야 그치 미련없이 떠나라 바람도 엄청 불고 땀나 와 저 못 놀겠다 해변에서 비와서 비가 와 지금 자기야 너무 비가 와 모래사장에서 못 놀아 왜? 비가 와 지금 표야 일단 보자 아침은 안정네 밥먹어 아침 먹으러 가요 밥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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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아침 먹을거에요 이 모든 럭슈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 시리야 먹어요 이제 지겹죠? 응 빵이 찼어 이제 태어날 돌아갈 때가 될거야 맛있어 그러고싶어 까 무겁어 고마워 고마워 마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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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해방송 갑시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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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엘 이거 어떤 거 원해요? 어떤 거 원해요? 토요가 골라보세요. 엄마는 어떤 거 원해요? 엄마는 이거 샐러드 먹을래요. 샐러드, 미역, 매시미, 간호사, 당황하다가 매시매시맥을 할 거? 네! 당금 매시매시맥 샐러드 먹을게요. ¿Vale? ¿Vale? !!! ¿Vale? ¡Vale! ¡Oooh! ¡Bien sabe provide! ¡Bagabella! 밥 먹자 맛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반찬 자 치즈 뿌려 됐어 와 음 빨대가 오지글 나 지금 많이 먹어둬 창콘에서의 마지막 아이스크림 초콜렛도 아이스크림 태호야 창콘 재밌었어요? 물 노래도 재밌었어요? 모래 노래도 재밌었어요? 이제 빠이빠이에요 마지막 체크아웃 태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랑 태호랑 아빠 체크아웃하고 온대요 이제 진짜 이제 진짜 빠이빠이 즐거웠다 태호야 재밌게 놀았어요? 이제 캐나다 돌아갈 거예요?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안아줘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안아줘요 네 이제 공원에 조심히 가요 네 빠이빠이 우리 문팔라스 빠이빠이 해줘 문팔라스 빠이빠이 문팔라스 빠이빠이 다행히 엄청나게 문팔라스 빠이빠이 문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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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에서 라면 먹는 우리 스타벅스에서 물 바로 받아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물 바로 받아가지고 아빠 비행기 탈라 아빠 비행기 탈라 가자 가자 갑시다 비행기 타러 캐나다 고고 고고 캐나다 고고 니 이쁘 캐나다 시 이쁘 캐나다 나무니 멕시코 아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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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로 아디오스 오 아디오스 히프 카드